서산 6년근 인삼이 8일 열린 2017년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 시상식에서 친환경 지역 특산물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서산 6년근 인삼은 소비자 만족도와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베스트셀링 브랜드 운영본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올해 각 산업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품과 브랜드를 발굴해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입니다.